너 임말 이야 나노비전이 훨씬 좋네 자 저 건물 1층이라 1층 입구 1층 입구쪽 여긴데 풀 업그레이드된 총이 한정 있다고 해요 이건 아닐거고 이쪽인데요 왜 저보는거야? 여기있다 찾았어요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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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둬 틀어둘 나 잔말 그쪽으로 저 위로 올라가자 다시 구룡과자님은 지금 왔다갔다 그 뭐 뭐 하시는 중인가 보구나 자 에너지 자 나노비전으로 맞고 나노비전에 맞추기가 훨씬 쉬워요 오 나노비전을 훨씬 맞추기 쉬워 원샷 원캐리야 진짜 나노비전을 안쓰다가 쓰니까 와 이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자 위로 올라가요 잠깐 밑으로 내려와 본거고 저기 갈라면 예 아 예예 그리고 소음기가 그렇게 필요가 없네 이렇게 싸우니까 어유 어유 야 로키포네나 에너지 에너지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갔어요 맞아 이쪽이었어요 근데 에너지 어디갔냐며 이게 원래 있었는데 이게 원래 있었는데 이야 굉장해요 나노비전 나 이 나노비전의 위력을 지금에서야 알았어 나 이 나노비전의 위력을 지금에서야 알았어 뭐야 이거 야 야 나노비전 정말 장난 아니다 야 야 아 쟤는 반대편에 있나본데 어 쟤 죽었네 야 씨 나노비전 장난 아니야 야 이 종굴 난 지금 알았어 어 오 장난 아야 장난 아니야 저격하는데 나노비전 만큼 좋은게 없군요 우와아 야 야 이걸 나 지금 이 위력을 처음 알았어 야 장난 아니야 뭐 누구든 누구든 예 그냥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애 원샷 원킬이에요 원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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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메랄드 2 이것은 아쥬3입니다 섹터앨파 아쥬3 아쥬3 원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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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었꾸녀 야 애들 다 죽었어 자 이거 HMG 탁칵 탁칵 HMG 껴도 나노비전 되지? 오케이 나노비전만 되면 돼 어어우 나노비전 장난이 아닙니다 겁납니다 겁나 애들이 개만 딱 보여 때려달라고 나 셀프 없는데 아 저기 있네요 어 여기 되게 많네 뭐가 야 풀 풀 뭐 된 뭐 그런거 없냐 어? 이거 여기도 있는데? 똑같은거 아닌가? 자 셀프 죽구요 똑같은거 같애요 이건 네발 있네 샷건 이야 오케이 내가 던질때문에 왜이렇게 웃기냐? 야 내가 던질때문에 왜이렇게 웃기냐? 자 HMG 탁 핥 핥 딱뽕 크흹 덴벼! 나한텐 나노비전이 있다! 이야아 장난아니에요 나노비전이 나노비전을 키는 순간 내가 무적이 되는 것 같은 착하게 빠져 나 에너좀 채우고 아무리 그래도 클로킹보다 이동하는데 좋은건 없어 나 에너좀 채우고 자 뭔가를 지금 한 것 같은데 야 나노비전 정말 좋아 나 에너좀 채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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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